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안전 주요내용을 비교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설명하시오. 1. 개요 1.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해 안전 및 복원을 유지 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안전 주요내용은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협력을 강화함 3. 두 법률을 비교, 분석하며 안전비용 특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안전 주요내용 비교 1. 기준에 대한 주요규칙 지침 비교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코샤 가이드 등 권진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KDS 및 KCS 등 2. 안전관리체제와 안전관리조직의 비교 산안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권진법은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3. 사전안전성검토 방법의 비교 산안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 안전보건, 대장 권진법은 안전관리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 DFS 공공기관만 4. 안전비 호칭명칭의 비교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권진법은 안전관리비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특성 비교 1. 집행목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복원을 유지, 증진하는 데만 사용 안전관리비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만 사용 2. 사용가능적용항목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등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본사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 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 비용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안전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설명하시오 답 1. 개요 1.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해 안전 및 복원을 유지 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안전 주요 내용은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협력을 강화함 3. 두 법률을 비교, 분석하며 안전비용 특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안전 주요 내용 비교 1. 기준에 대한 주요 규칙, 지침 비교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코샤 가이드 등 건진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KDS 및 KCS 등 2. 안전관리체제와 안전관리조직의 비교 산안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건진법은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3. 사전안전성검토 방법의 비교 산안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 안전보건 대장 건진법은 안전관리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 DFS 공공기관만 4. 안전비 호칭명칭의 비교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진법은 안전관리비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특성 비교 1. 집행목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복원을 유지, 증진하는 데만 사용 안전관리비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만 사용 2. 사용 가능 적용 항목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등,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 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 계측장비, CCTV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무선 설비 및 무선 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운용 비용 시간에 만나요! Het